제이미스 주일말씀 내게 배우고 증거하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이같이 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같이 도우신다 사람이 몸부림 없이는 얻을 대가를 얻지 못한다 가령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한 물 한 컵을 넣어야 더러운 물 한 컵이 넘쳐 나온다 그 후 깨끗한 물로 뒤바뀐다 이같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더 좋은 것을 얻는다 이 세상은 육의 세계다 육이 하는 만큼 얻고 이루어진다 안 하면 누가 해주기 전에는 세월이 가도 고생만 하고 평생 그 일이 되질 않는다 하면 지금 즉시 되어서 문제없이 살고 안 하면 평생 그것으로 인해 그냥 고생하면서 산다 예를 들어 옛날 초가집이 있으면 손대고 고치는 만큼 좋아져 편히 산다 그냥 두면 평생 그대로 있어 그것으로 인해 고생하면서 괴롭게 살아가고 결국 집이 낡아서 무너져 죽을 것이다 자기 몸도 행하는 만큼 달라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이것이 변화를 주는 핵이다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만드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자기 구원 먼저 해놓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한 대로 만들 것이냐 어느 쪽이냐가 중하다 자기를 사망에서 끌어내어 생명권에 갖다 놓고 만들어야지 사망권에서 만들면서 집을 지으면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된다 고로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아 놓고 생명의 세계로 옮겨 놓고 하나님 성령 주의 뜻대로 자기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신앙의 집도 짓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사망권에 뺏기지를 않는다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저마다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조안해서 살아가는 자가 문제다 자기 때를 놓치면 끝장난이 환란 때도 해야 된다 육신일생과 영영혼이 사랑과 이상의 세계에서 살려면 전능자 하나님과 그가 구원하려 보낸 자를 절대 믿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앞에 보통으로 살지 말고 기뻐하며 최고로 충성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최고로 육도 잘 되고 영도 잘 되어 기간도 없이 영혼토록 잘 된다 그 나라 영의 세계는 육에 속게 사는 자들은 정말 모른다 가본 자가 안다 영계는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며 산, 차원대로 모두 가서 모여 산다 고로 세계인들이 각자 살던 행위대로 자기 영이 형성되어 그 해당되는 영계에 가서 속게 산다 그래서 영계에 가면 온 세계 사람들이 세상에서 산 행위에 따라 모여 살고 있다 전능하고 영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믿지 않아 고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과 혼이 사망에 처해 산다 믿어도 제대로 안 믿고 자기 중심하고 사는 자들도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산 자들로서 같은 취급을 받고 사망에 처해 산다 육신이 안 죽어도 지금 그 육도 그 혼과 영도 사망권에 속게 산다 그래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세상, 지구 세계, 육신, 일생의 삶은 자기 영이 영혼한 지옥의 세계로 가서 영혼이 고통 겪으며 사느냐 영혼한 천국으로 가서 영혼이 기쁨으로 사느냐 그것이 결정되게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충성으로 믿고 선하게 산 자들은 천국으로 갔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이시나, 솔로몬 같은 왕들, 선지자들, 사사들, 에스터, 모르드게, 욥 등 구약의 선지, 선열들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산 자들은 하늘나라로 갔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지 나사로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했고 부자 영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며 나사로를 보내어 내게 물 한 방울만 달라 해도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안된다, 건너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천법상 안된다 했다 이에 부자 영이 구하기를 그럼 세상에 사는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좀 믿게 말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살라 말해주는 자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 했다 부자 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죽은 자가 가서 말해주면 듣고 회개할 것이다 하니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기를 지옥에 간 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해주면 믿을 것 같아도 말해줘도 안 믿는다 땅에서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한다 지옥에 한 번 가면 영원히 지상세계와 교통을 못한다 그 후손 역시 그러하다 내 형제나 후손들도 땅에서 안 믿으면 또 거기 지옥으로 갈 것이다 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산 것이 그리도 크게 운명을 좌우한다 영원한 운명을 영원토록 좌우한다 모르고 살아가면 점점 흑암에 묻히는 영도 되고 육도 된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 태양이 빛을 안 비추면 지구는 금방 다 얼어 죽는다 하나님이 태양으로 지구를 따뜻하게 해서 생명체를 이루듯이 생명의 세계를 이루신다 만약 하나님이 태양과 같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구는 얼어버리고 모든 존재물도 얼어 없어진다 이와 같이 지구도 하나님 같다 우주에 해 달 별이 다 있어도 지구가 없으면 나무 하나 풀 하나 벌레 한 마리 사람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하고 기하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체되서 지구와 같다 지구가 없으면 사랑과 만물의 생명이 존재를 못하듯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존재를 못한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주도 지구같이 기하다는 것이다 제일 큰 죄가 영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지 않는 죄다 연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사망과 생명의 선 마지막 최종 지역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거기서 생명의 구원자를 놓치면 끝난다 고로 구원시키는 자도 최선을 다해 돕고 이끌어주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구원해준다 그래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기 꿈만 이루려 하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사랑만 이루려 하고 자기 중심하고 육적으로 살면 구원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사망으로 간다 천국에도 한 번 가면 영혼토록 존재하고 지옥에도 한 번 가면 영혼이 살아야 된다 고로 누구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충성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에 실패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껏 산 것이 다 실패한 것이다 구원받고 천년의 사랑을 약속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구원자를 믿고 충성으로 사는 자는 결단코 영혼토록 성공하고 사는 자다 그러므로 어떤 말에도 유혹받지 말고 절대 신앙의 영웅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성령의 감동 안에 살면서 하나님 이신의 권세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장사하는 자가 각종 물건을 팔아 조금씩 이익을 남겨 모으면 큰 돈을 만들듯이 우리도 각종 의를 행한 것을 모으면 많아진다 영혼한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모시고 성기고 이해하고 좋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락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여도 보통으로 하면 안 된다 영혼토록 영이 잘 되고 육도 살아있는 동안 잘 되는데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딴 데로 마음도 행위도 흘러가지를 않는다 정신 차리고 안 하든지 재미없이 하면 운명이 돌아가서 딴 데로 가게 된다 연구하고 노력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해야 된다 매일 자기 행함에 따라서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매일 대해 주신다 지금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시대다 민족 세계의 모두에게 행하신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